안녕하셨습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란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화장실 욕실에서도 우리들의 몸에 배워버린 작은 습관 하나하나 때문에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건강을 해치는 화장실 욕실에서의 그 흔한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화장실 욕실 사용하지 않는 분은 이 세상에 없을 테니까 사용하면서 병에 걸리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는 병도 생기는 화장실에서의 나쁜 습관 첫 번째, 변기에 앉아 스마트폰 보기 살살 배에서 낌새가 느껴지면 스마트폰부터 집어들게 됩니다.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앉아 보려고 말이죠. 예전에는 신문을 들고 가거나 또는 화장실 변기 그처에 아예 책을 갖다 놓은 집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되죠. 변기에 걸터 앉아 스마트폰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아예 알죠. 하지만 화장실에서의 그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이 작은 습관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변기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오래 앉아 있게 됩니다. 10분, 20분 아주 그냥 휙휙 지나갑니다. 그런 배변 습관이 혈액을 항문으로 쏠리게 해서 치액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항문 점막 주위에 혈관 덩어리가 뭉쳐서 이렇게 돌출되게 되면 그런 질환이 바로 치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치질의 한 종류예요. 헷갈리실까 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항문에 생기는 모든 질환을 치질이라고 부릅니다. 치질에는 항문 염증으로 구멍이 생기는 치루가 있고 항문 점막이 찢어지는 치열도 있습니다만 치질의 70에서 80%를 차지하는 질병은 변기에 오래 앉아 있으며 생길 수 있는 치액입니다. 대한대장학문학회가 2015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 2명 중 1명이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답했을 정도니까 국민의 50%가 치액에 걸릴 잠재군입니다. 없는 병도 생기게 하는 화장실에서의 나쁜 습관 두 번째, 변기 뚜껑 닫지 않고 물 내리기 흔히를 보고 나서 물을 내리기 전에 대변 색깔 확인하시죠. 매일매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변 색깔이 아기들처럼 황금색이 아니라면 내 장래 환경이 쾌적하지 않구나 생각하시고 지금 건강하지가 않은 겁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변 색깔을 확인하신 후에 변기에 물을 내실 텐데 이때 변기 뚜껑을 닫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사람 대변에는 50에서 60만 마리의 살아있는 세균들이 있습니다. 변기 뚜껑을 연 채로 물을 내릴 경우 대변 수석에 있는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등 식중독이나 뇌막염, 페리염, 아궁뇌막염 등 인체에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100여종의 무서운 기회감염균들이 물과 함께 공중으로 흩어져 화장실 안에 퍼지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좀 귀에 낯설지 않은 말이 있었죠. 기회감염. 기회감염이란 건강한 사람에게는 감염 증상을 유발하지 않지만 면역력이 약해져 우리가 나쁜 균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있을 때 착 발생하는 감염입니다. 변기에 물이 내려갈 때 배설물이 하숙으로 말끔히 휩쓸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실험에 따르면 뚜껑을 닫지 않고 변기물을 내렸을 때 물이 사람의 눈높이에 위치한 곳까지 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물이 뱅글뱅글 돌며 내려가면서 윗부분에 거품과 포말이 얇은 막처럼 생겨나는데 이것들이 너무 가벼워 함께 내려가지 않고 물 위 공기 속으로 솟구쳐 오릅니다. 이때 생겨나는 50억에서 100억 개의 미세한 물방울이 세균을 품고 화장실 안을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또 일부분은 화장실 밖으로 나가게 되기도 하고요. 집에서 흔히 변기 뚜껑을 닫아놓자 아니 그걸 매번 왜 닫고 열고 불편하게 하냐 그냥 열어놓으면 되지 하고 실갱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평소에 변기 뚜껑을 닫고 생활하는 것이 제일 좋고 최소한 물을 내릴 때만큼이라도 변기 뚜껑을 닫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없는 병도 생기게 하는 화장실에서의 나쁜 습관 세번째 세면대 위에 세면용품 늘어놓기 대개 화장실과 욕실이 같이 한 공간에 있습니다. 화장실이 욕실이고 욕실이 화장실이죠. 그래서 화장실은 늘 습하고 온도도 적당하니 세균이 증식하기에 딱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변기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세면대가 있죠. 그 세면대 위에 칫솔, 비누, 면도기, 콘택트 렌즈, 케이스, 스킨, 로션 등이 올려져 있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기 뚜껑 닫지 않고 물을 내릴 때 변기 물이 여기저기 튀기도 하는데 미세한 물방울은 공기 중에 날아가게 됩니다. 세균을 품고 말이죠. 세면대에 올려놓은 이런저런 세면용품이 제일 첫 번째로 날아온 세균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콘택트 렌즈를 보관 케이스에 다 넣어두었다 하더라도 열고 닫을 때 케이스 표면에 묻어있던 세균들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 염증이 생기게 되죠. 세면용품은 세면대에 눌어놓지 말고 가급적 수납장에 넣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없는 병도 생기게 하는 화장실에서의 나쁜 습관 네 번째, 화장실 문 손잡이 방치하기 여러분은 화장실 문 손잡이 닦은 기억 있으세요? 저는 없네요. 없습니다. 진짜 생각해봐도 공중화장실에서야 손잡이를 잡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지만 집에서는 화장실 문 손잡이의 경계심을 보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듯 싶습니다. 공중화장실에서 문을 열려면 이렇게 곰배팔 해가지고 이렇게 열기도 하거든요. 닫지 않으려고. 제가 사는 동네에는 코로나 이후로 공중화장실 입구에 알코올 성분의 손 세정제가 항상 놓여져 있어서 손을 닦았어도 화장실을 벗어날 때 이 손 세정제로 한 번 손을 더 닦습니다. 또 좋더라고요. 코로나가 준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집에서는 틀리죠. 우리 가족만 쓰는 거니까. 하지만 세균이 집 안, 집 밖을 가릴리만 무니까 집 화장실도 공중화장실 대하듯 위생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문 손잡이는 사람 손이 가장 많이 닿는 곳이자 세균 번식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청소하실 때 화장실 문 손잡이도 꼼꼼하게 닦아주는 습관을 들여야 할 일이겠습니다. 없는 병도 생기게 하는 화장실에서 나쁜 습관 다섯 번째, 욕실 수건을 주구장창 쓴다. 잘 교체가 되질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욕실에 걸어둔 수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호텔에 걸려있는 뽀송뽀송한 수건까지는 아니더라도 세네 번 사용하면 세탁기로 가야 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집 수건도 굉장히 오랫동안 걸려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 중에 배탈 난 사람도 쓰고 감기 걸린 사람도 쓰고 콧물 묻은 것도 닦고 그 수건에는 얼굴을 문지느라 피부 각질도 묻어있고 이러저러한 더러운 것들이 다 묻어있습니다. 젖은 수건을 욕실에 그대로 들게 되면 세균이 번식하기 아주 좋습니다. 더군다나 변긴물까지 수건에서 튀었을 수도 있으니 가족들끼리 쓰는 수건이라고 방심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자주 바꿔주세요. 없는 병도 생기게 하는 화장실에서의 나쁜 습관 마지막 여섯번째 오래도록 쓰는 칫솔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몇 푼 되지도 않는 칫솔 바꾸기가 자동차 한 대 바꾸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칫솔 브러쉬가 다 휘어질 때까지 쓰시는 분이 계실 정도니까요. 양치 후 칫솔에 남은 세균과 미생물이 번식해서 오염되기가 쉬우니 아주 칫솔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네 생활습관을 보자면 변기 옆 세면대 위에 여러 다른 칫솔들과 함께 맞닿아 보관되는 것이 일상입니다. 칫솔은 평상시에도 바람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쪽으로 끓는 물에 담가두거나 햇볕에 말려 자주 소독해야 합니다.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15초간 전자레인지에 돌려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하네요. 집 화장실이라고 방심하고 해오던 대로 살다 보면 나이 들어 면역력은 떨어지는데 괜한 곳에서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 핸드폰 들고 가지 마시고 배변 후 변기 뚜껑 닫고 물 내리고 세면대 위에 올려져 있는 세면용품들을 수납장에 잘 챙겨 넣고 욕실에 걸려있는 수건 하루에 한 번씩 바꿔주시고 화장실 손잡이도 청소할 때 닦아주고 칫솔도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것을 지키며 생활한다면 최소한 화장실에서 병을 얻지는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절에서 화장실을 해우소라고 써 붙인다고 하죠. 근심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화장실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근심을 덜으실 때 아주 시원한 하루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